성경 전체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성에 의해서 바로 우리가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성경 전체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 주권에 의해서 그리스도라는 그 생명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것을 성경 전체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절대로 아무런 의 자체가 없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죄에 싹쓴 사망이라 일평생 사망권세 잡은 사탄에 의하여 죄권세가 인간을 지배함으로 죽기를 무서워하며 종로로 탄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극류를 십자가 구속의 사랑으로 확증시켜 놓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 하나 찬양하며 그 이름 하나 때문에 감사하고 누려야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을 말씀의 흐름 속에 응답을 받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여정이 시작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그리스도 그 이름 하나로 기도응답을 받으며 전도와 선교의 흐름을 타고 세계보금화를 진행하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그리스도 그 이름 하나를 소유한 사람은 망하지도 않고 빼앗긴 것도 되찾을 수 있다 오직 너는 그리스도 그 이름 하나만 찬양하고 그 이름 앞에 감격과 감사 속에 자녀된 신분으로 너를 다스려라 모든 문제 끝! 너와 나는 하나님의 자녀 언제나 문제나 사건이나 어떤 기쁜 환경 속에서도 예수는 그리스도 이 비밀을 여러분이 노래가 되게 해라 그리하면 너는 부욕해 된다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 만나는 길 하나님 만나는 길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죄를 사했네 예수는 그리스도 흑암 권세 꺾였네 흑암 권세 꺾였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왕의 왕이 되신 주 왕의 왕이 되신 주 그리스도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오늘 여러분에게는 새로운 생명으로 소생되어져가고 있음을 명심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질병으로 시달림을 받아도 그 질병의 그 기억에서 그리스도 그 비밀이 여러분 속에 들어가 각인되고 뿌리 내려지고 체질화 되어지면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그 이름을 믿기 위함이요. 그 이름을 통해서 생명을 얻고 영생을 얻는다. 그랬습니다. 그 영생이라는 말은 소생한다. 새로운 영어로. 그래서 보라 이전껏 지나가고 너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여러분이 해결할 문제가 정신문제에요. 생각에 잡히면 그 생각을 따라 자꾸 인생을 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먼저 해결할 것이 정신문제에요. 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믿는 자를 하나님이 의롭게 하셨다. 그래야 여러분이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정신의 문제에 여러분이 잡혀버리면 영적 싸움도 안 되고 말씀도 여러분 영혼에 들어오질 않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강한 놈이 여러분을 다스리고 지배한다면 여러분 삶이 풀리겠습니까? 오히려 더 하나님을 믿어도 더 어렵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정신의 문제에 해결이 되어지지 아니하면 반드시 네가 죽는다. 이 정신의 문제를 사로잡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종시켜라. 그래야 여러분이 삶에 무엇이 나를 지배하고 있는가를 명확하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흑암을 문제 앞 속에서 흑암을 결박하고 흑암을 밀어내는 거예요. 그러면 육신의 문제가 자연스럽게 응답으로 와요. 그래서 여러분 개인이 구원을 받았다라는 절대 믿음 속으로 점점점 믿음의 믿음에 이르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 비밀을 여러분이 체험하지 못하면 인생을 제멋대로 사는 거예요. 오히려 구원 받아놓고 더 이상하게 사는 거예요. 오늘 교회 살리고 현장을 살리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의 증거 있는 제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구원 받은 자의 참된 복이 반드시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구원 받은 자의 참된 복, 신앙의 고백이 늘 정신과 삶과 육신에 있어야 돼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우선 대신 메시야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때 사탄의 그 흑암 세력이 결박되는 거예요. 바요나 시모나 너는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한 것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알게 했으니. 그리스도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고 믿는 너에게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는 것이다. 그래서 문제 속에서 흑암 결박하는 권세 천국 열쇠를 사용하게 되면 하늘에서부터 풀리게 시작된다.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아니하면 흑암의 권세가 여러분을 결박하는 거예요. 지옥 배경이 여러분 몸속에 함께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에게는 언제나 왕같은 제사장의 그 축복이 그 힘의 그리스도의 능력의 권세가 여러분 몸속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구원받은 참된 하나님의 생명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 전서 2장 9절의 왕같은 제사장에 그 권세와 권능이 권능의 무기가 여러분에게 있어야 이 재앙의 시스템 속에서 여러분이 성령 인도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자의 후손되신 메시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뱀 머리를 밟는 힘의 권세가 없으면 살아가는 날 동안 늘 여러분 신앙 생활 속에서 원망 불평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따지려고 들고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을 하는 거예요. 왜 나에게 질병을 주었느냐고. 저런 쓰레기 같은 사람들은 정신 멀쩡하게 불법을 행하면서도 아무 이상이 없고. 저처럼 착한 나에게는 왜 이런 질병을 주고 힘든 어려움의 삶을 살게 하시는지 모르겠다고. 그래서 내면 속에 저야 저야 막 이런 거 있어. 하나님을 꾸짖는 주여. 쥐가 막 꾸짖어요. 그게 오늘의 본문이에요. 지멋대로 산다 이 말이에요. 애굽이라는 저 전쟁을 일으킨 나라들은 잘 살고. 우리는 한 번도 남의 나라를 침범해 본 적도 없는데. 왜 우리에게 이런 고통이 있느냐고 막 소리 지르고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왜 바벨론 저런 전쟁을 일삼는 나라 국민들은 잘 살게 만들고 잘 되어지게 만들고. 하나님을 믿는 이 백성들은 왜 노예의 신분으로 포로의 신분으로 고통을 당하며 살아가야 됩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막 원망 불평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 하나를 모르죠. 그리스도 하나가 여러분 정신 속에 없으면 삶 속에 없으면 육신 속에 없으면 이렇게 이상한 사람으로 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원제 이것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사탄의 권세가 자기 자신을 지배하고 있는 것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더욱 더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제 권세가 나를 지배하고 다스리니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이. 회계를 모르고 사는 거예요. 회계를 해도 그냥 형식적인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에게 세상을 의지하지 말라고 제가 목이 터지도록 외쳐도 최의 권세가 나를 지배한다라는 것 이거 하나를 여러분이 모르면 세상을 자꾸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에 잡혀있는 생각 속에 늘 길들여지고 그 일을 자행하고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속에 메시야 그리스도로 답을 내지 않으냐고 상황 속에 예수를 부르다가 안 되면 또 의지하고 다른 쪽으로 가고 그러는 거예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욱더 사람 자체가 세상 쪽으로 자꾸 가는 거예요. 이것을 모르고 신앙 생활을 하면 이해할 수 없는 세상의 문제들이 여러분 영혼 속에 여러분 삶 속에 여러분 육신 속에 찾아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마태복음 24장의 신앙이고 마태복음 25장의 신앙이에요. 그래서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여 거짓 스승들을 많이 두고 재앙의 시스템 속에서 얻어맞고 있는 거예요. 이 천국 복음이 내 몸에 없어서 오늘 여러분 먼저 영혼과 삶과 육신의 천국을 좀 한번 이루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절대 은총이 오늘 본문에 잘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사역 속에는 절대 항의를 해서도 안 되고 불평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고 있음을 너는 믿으라는 거예요. 질그릇이 토기장이에게 항의할 수 있냐? 이 말이요 지금. 나는 왜 이렇게 쪼그라댄 상태의 그릇으로 만드셨어요? 하면서 막 영! 하면서 영! 막 그러냐? 그걸 말할 수가 너는 없다라는 거예요. 흙덩어리 하나에다가 토기장이가 원하는 대로 만든다라는 거예요. 피조물은 자기의 위치를 항상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 나는 하나님이 빚이신 쪼그라댄 그릇도 그릇? 이렇게 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만들어주셨는지 모르겠어. 콧구멍을 넓혀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늘 여기다 꽂고 다니면 이상하잖아. 자꾸 그런다는 거예요. 지 기준에 의해서. 자신에 대한 정확한 인식에서부터 신앙은 시작돼야 되는데 자기 자신을 정확히 인식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빠져 사망권 세잡은 사탄에 의하여 장악돼서 사람을 지배하고 그놈이 다스리고 있구나. 그래서 끊임없이 살아가는 날 동안 세상적 기준에 의한 생각들이 끊임없이 파고들어가는구나. 그래서 정신 문제와 지금 삶의 문제와 육신의 문제가 지금 다 주저앉아 있구나. 이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려고 찌그러진 그릇이라도 그리스도 담으면 보화가 된다.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오늘의 본문 내용이에요. 성경에 또 한 사람 요한복음 9장에 보면 태어나면서부터 소경된 그릇 하나가 있다. 부모의 죄냐 아니면 이 사람이 죄로 인하해서 오는 것이냐.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신로함이라는 연못이 하나 있는데 창세기 3장 15절 오시겠다고 하신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겠다고 하는 그분이 신로함이라는 곳에 오신다. 신로함에 가서 그 사람에게 씻어라 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게 될 것이다. 눈을 감은 채 그는 태어나게 됐다. 그 영혼을 장악하고 있는 죄의 권세, 사망 권세, 영원한 지옥에 가야 할 그 운명에게 새로운 빛의 역사를 불어넣을 보내심을 받은 신로함. 창세기 3장 15절 그분을 만나면 해결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바로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만 인정하고 그분의 말씀만 따라가서 신로함 연못에 가서 씻었더니 눈을 뜨게 된 것이다. 그 사람이 그리스도 하나 때문에 말씀을 성취하는 자가 되었고 그 사람이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소유하게 됐고 이제는 그 사람이 움직일 때마다 전도와 선교의 문이 열려지는 것이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만들어진 그릇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주여 우리는 지음을 받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분의 제한 속에 사물이 자유와 해방이 있다랄지라도 그리스도 안에 제한 속에서 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제한 속에 산다 해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그리스도 안에서 제한되어져 있으니까 네 생각대로 해석하면 네가 쪼다댄다 이 새끼야 이 말이에요. 오늘부터 내가 해석하지 말고 그분이 하시면 된다. 여러분은 자꾸 여러분이 해석하잖아요. 그게 정신문제예요. 한마디로 맏탱이가 갔다 이 말이에요. 돌맞아 죽을 일을 했다 이 말이에요.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대로 무조건 따라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그래서 막 무조건 무조건이야 할 때 막 사랑의 에너지가 오는 거잖아. 그분의 사랑은 무조건 무조건이야. 막 이게 느껴져야 막 그 힘이 있어야 여러분이 생각이 안 잡힌 거예요. 사랑은 그냥 무조건이야. 조건이 있어 봐야 뺨만 맞아. 정말 신앙생활을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갈보리 산 십자가 생각해보면 무조건 사랑할 만한 대상이 있잖아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살아서 우리에게 다 말씀해 주시고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면서 24심에 갈았을 때 하나님의 성령 그리스도의 사랑을 무조건 받으라 막 그랬잖아. 이 속에 그리스도의 칩 하나만 있으면 어디든지 나는 너를 데려다 볼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지금 정확하게 핸드폰만 갖고 있으면 여지없이 추적이 가능하잖아. 위치 파악이 다 되고 그래서 여러분이 1616만 누르면 그냥 다 통화되잖아. 문제나 환경 속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면 그냥 하늘문을 쫙 열어놓고 불꽃같은 눈동자로 무조건적인 사랑이 있는데 뭘 그렇게 이런 일은 하나님도 해결할 수 없을 거야. 여러분이 해석하지 마라 이 말이 이렇게 설명하는 예수사랑교회가 있는데 이 말도 못 알아들으면 금식해.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대로 무조건 그냥 따라가야 돼요. 너는 나를 따라 오너라 그랬잖아. 그래서 그릇은 하나의 그 어떤 현상 사물의 모양만 가지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분이 만든 사물의 내용을 딱 가지고 나는 그릇이야. 나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 반드시 내 그릇에다가 그리스도를 담겠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빚으셨다. 그것만 네가 믿어주면 자격이 된다는 거야. 그릇 속에 있는 내용이 중요한 거라 아무리 찌찌그러지고 더러운 그릇이라도 하나님이 그 속에다가 보아를 담겠다는 거야. 내가 보잘것이 없는 쓰레기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쓰레기에 그냥 있는 그 그릇에다가 하나님이 보아를 그냥 담아놓겠다는 거야. 그래서 나 같은 쓰레기 같은 이 그릇이라도 하나님의 보아를 내가 담고 있으니 내가 귀하게 쓰임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지. 그게 오늘 본문의 22절, 23절이에요. 진노의 그릇으로 진노 아래 네가 있었지만 하나님의 극률 십자의 구속의 사랑으로 은혜의 그릇으로 너를 품어버리고 삼아버렸다. 너는 지명하여 내 것으로 인쳤다. 그리고 이전껏 지나가고 너는 이제 새로운 피조물을 담겨 있다. 하나님이 삼아버렸다라는데 뭐라 할 거야. 하나님이 상속자로 삼아버렸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양자의 영을 넣어서 창조주 하나님을 아빠라 부를 수 있는 자격을 주었다. 그래서 오직 인간은 하나님의 극률 창세기 3장 15절을 입어야 산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을 담는 그릇은 하나님의 손에 의하여 쓰임을 받는다. 모든 문제 끝! 그래서 성경은 무엇을 비유해요? 호세아를 지금 딱 갖다 놔. 호세아 봐라. 고멜이라는 창녀 출신을 불러다가 이 여자하고 결혼하라 그랬다. 근데 이 고멜이라는 이 창녀 출신인 여자가 호세아하고 결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싸가지 없이 또 다른 남자를 자꾸 들여다보고 헛지랄을 한다. 그래가지고 다른 남자하고 동거를 함으로 호세아를 버리고 동거하고 다른 놈의 애를 낳게 됐다. 결혼한 후에도 다른 남자하고 사귀어가지고 아이를 갖게 됐는데 그 아이 이름을 뭐라고 지었느냐 하면 로함이라고 지었다. 호세아가 애를 배 갖고 와서 애를 낳는데 얘는 내 백성도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도 아니라고 이름을 그렇게 지어버렸다. 그런데 하나님이 호세아를 또 불러다가 내 백성이라고 하지 말고 그 아이를 데려다가 사랑한다고 말을 하라. 그 자녀를 네가 사랑하라. 하나님의 창조적 사랑과 일방적 사랑과 능동적 사랑을 분명히 하라는 거야. 내 백성이 아니고 내 자식이 아닌 자를 너는 사랑해서 내 백성으로 만들었는데 무엇이 잘못되었느냐. 내 백성이 아닌 자를 내 백성으로 사랑하라고 해서 사랑하게 됐는데 뭐가 문제냐. 무엇이 너는 불평스러워냐. 무엇이 기분 나쁘냐. 왜 눈가를 이상하게 뜨냐. 호세아가 실수입니다. 그러면 네가 돼진다. 네가 돌맞아 죽는다. 이걸 창조적 사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10장 22절을 또 말씀을 끌어다가 지금 이스라엘 그 딱딱하고 강팍하고 발악을 하고 회개할 줄 모르는 그 인간들 앞에 또 메시지를 던지는 거야. 네 백성이 바다에 모래가 들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라. 너희들이 몸부림치는 무엇인가 열정의 공의를 가지고 움직여도 파멸이 작정되어졌다. 하나님을 떠나 죄의 권세로 지배되어진 정신 문제로 열정을 가지고 몸부림을 쳐도 그것은 오히려 더욱더 하나님 앞에는 파멸로 작정되어진 것이다. 죄의 권세가 네 정신의 문제 네 삶의 육신의 문제를 지배하고 있는 자가 뭘 네가 다스리겠느냐. 지옥 가는 주제에 왜 남의 사람까지도 지옥까지 끌고 들어가려고 네가 지금 방해하는 그래서 로마서 9장 27절에 기록해놓은 거예요.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대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가 들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라. 이사야 10장 22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니까 파멸이 작정되어졌다. 단 남은 자 거룩한 시만 구원을 얻게 된다. 다 홍수 심판으로 사실은 다 그냥 쓰러버려야 되지만 하나님이 좀 남겼다.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무너질 수 없기 때문에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기 위해서 너를 불러서 남은 자로 만들어놨다. 여러분이 잘나서 선택된 게 아니라 창세기 3장 15절이 끊어질까 봐. 그 창세기 3장 15절을 알아듣게 만들어서 그 의를 다른 사람에게 너에게도 적용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주기 위하여 남은 자로 종자 씨로 남겨놨다. 모두 진멸하면 아주 없어지고 말기 때문에 그러면 창세기 3장 15절이 나의 언약이 되도록 미칠 이 언약이 끊어지기 때문에 종자 거룩한 씨 하나님이 쓰시려고 좀 남겨두었다. 시골 다방 가도 요즘 다방 가면요 다 할아버지들만 계셔. 이 다방에는 왜 사람이 이렇게 많을까. 오양 때문이더라고. 우리의 이 오양은 오예. 할아버지가 뭐라고 오예. 무조건 그냥 오예. 그러니까 막 팁도 잘 받고. 오늘 여러분은 오예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다 오양이 됩시다 오양이. 오예 뭐 하나님과서. 내가 너를 지명하에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오예. 너의 치료가 급속도로 빠를 것이다 오예. 너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이 되었음이니라 오예. 이러면 되는 거야 이제 역사가 일어나는 거야 근데. 지가 잡힌 정신의 문제 속에. 자기 생각에 잡힌 거. 그래도 그렇지. 아니야 무슨 무조건적인 사랑이야.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고. 왜 죽어 그냥 살지. 내가 해석하는 거야 내가.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하나님고 원수가 됐어. 오늘 이 저주가. 여러분의 생각으로 잡혀있는 것들이 오늘 완전 무너지고 오예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남은 자가 거룩한 씨 구원사역을 위하여 하나님이 남겨두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사랑교회는 하나님의 소원 선교적 사명이 있게 된 것입니다. 선교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흉년이 들어도 종자의 씨로 남는다. 세상이 흉년이 들어갔고 사람도 잡아먹는데 우리는 거룩한 구별 하나님의 구별시켜놓고 종자로 씨로 남겨놨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이상해도 하나님의 종자로 거룩한 씨로 남아있기 때문에 그분이 불태우지 않는다. 시골에 가서 농부가 이렇게 천장 벌어보면 종자 씨들은 다 묶어놨어. 둘발 위에서 누워도 종자 씨들이 쫙 기록돼 있어. 이 농부가 정신나간 농부가 이 종자 씨를 불에 태우는 사람이 있을까? 저와 여러분은 이런 종자를 가졌다. 그래서 절대 여러분은 망할 수도 없고 불타워질 수도 없고 여러분은 보존되어져 있다 이 말이야.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구원 미래적 목적을 위하여 너와 나는 남겨져 있다. 그래서 우리 예수사랑교회가 연합해서 박고랑에 제대로 씨만 떨어지면 막 그냥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내년에 또 일어난다. 그래 좀 많이 따그들랑 너 혼자 처먹지 말고 종자로 남겨서 심격 쓰니까 세계보금아 선교회 목적을 두고 좀 쓰임 받아라. 절대로 남은 자가 의로워지거나 교만하거나 싸가지 없이 굴면 안 된다. 무엇이 좀 너에게 열매가 이 가을에 주렁주렁 와도 네 생각으로 해석하지 말고 그냥 은혜 속에 충만해라. 하나님의 의로움을 나타내시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십자가 구속의 사랑으로 너를 지명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의 참된 축복은 오직 그리스도 그 이름을 부르는 것이다. 흉년이 와도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것만 고백하고 있으면 내년에 또 쓴다. 그래서 씨앗으로 이렇게 거룩한 씨앗으로 여러분이 구속되어져 있기 때문에 네가 하고자 하는 생각만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뜻만 따라가면 된다. 그래서 이제는 30절부터 30 그 마지막까지 33절까지 결론으로 딱 말씀해놓은 거예요. 그런 적 우리는 무슨 말을 하겠느냐. 헛소리 압소리 이제는 개소리 끊어버리자.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으로 난 의가 된 것이다. 오직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올바른 신앙 고백이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 너를 종자로 남겨놓은 것이다. 그래서 믿음으로써 네가 종자로서 남은 것이지 네가 이뻐서 종자로 남긴 게 아니다. 절대 하나님 창조주 살아계신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네가 거룩한 씨로 선택을 받은 거다. 정신 속에서도 혼란이 와도 주는 그리스도시여 사рудiter. 삶의 문제가 와도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육신문제 와도 주는 그리스도시여 하나님의 아들. 오예 이게 있어서. 하나님이 너를 의로 여기신 것. 그래서 이스라엘은 자신의 의의 법을 따라. 율법도 이루지 못했을 뿐 아니라. 그리스도 그 믿음에 의지하지 아니하고. 자기 자신들의 어떤 행위를 가지고 의지함으로 인하여. 부딪히는 돌에 맞아 죽었다. 결국은 자기의 의를. 자기의 생각으로 해석을 하다가. 버림을 받고 쫓겨남을 당했다. 그러나 자신의 의를 쫓지 아니하곤. 아니한 이방인들은 돌 위에다 집을 지었다. 교회를 세웠다. 튼튼하게 세웠다. 그냥 그리스도만 들으면 오해했다. 모든 문제. 이천원 지. 근데 이스라엘이여. 그들은 안 했다. 오해가 안 나왔다. 아무튼 사람을 살리는. 여러분이 선교적 목적을 두고. 하나님의 궁극적 그 극률에. 십자가 구속의 사랑을 가지고 생명 살리는 오양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참으로 믿음으로 복을 받아들이고. 그리스도 이외에 집을 짓는. 가장 매력적인 그리스도인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참으로 말씀의 성취자로. 기도의 응답자로. 천도와 선교의 흐름을 타고 진행할 수 있는. 행복자로 인쳐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 하나를 가지고. 아멘 하며. 믿음으로 나아갔던. 생명들에게 은혜를 주셨던 그 축복이. 동일하게 우리들에게도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남은 자가 되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거룩한 씨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인쳐주셨다고. 말씀하셨사오니.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참으로. 원하시는. 뜻을 발견하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영적 싸움하여. 세상을 정복해 갈 수 있도록.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부딪히는 돌. 그리스도를. 참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서. 죄의 권세가. 참 우리에게. 믿지 못하게. 방해해도. 부딪힐 때마다. 그리스도 그 이름을. 사용하는 자 되게 하옵시고. 그리스도를. 드디어 내 안에. 주인으로. 만왕의 왕으로. 모심으로 말미암하. 버림받아. 마땅해야 될. 우리의 운명을. 그리스도로. 치유시켜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제는 그리스도 이외. 집을.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는. 가장.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리스도인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묻내윰에요. 내 주인공에 Gay biblical 반응이?